유모차, 장애인, 노약자 우선 탑승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여러 사람을 오가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안내문구죠. 한 아이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울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유모차를 끌고 백화점을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며 토로했는데요. 백화점에는 매번 사람이 많기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만원이 되곤 하죠. 이에 몇 번 보내고 기다려야 할 뿐더러 유모차 같은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에 더욱 탑승하기 힘들텐데요. 이에 A씨는 유모차 들어갈 자리 비켜주지도 않고 뭐가 잘났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꽁꽁 버티고 있냐며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정말 배려가 없다며 유모차를 양보해 줘야 한다는 반응과 진상 부모 같다며 이미 탄 사람들이 내려야 하냐는 반응이 나뉘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백화점은 주말에 사람 많아서 우선 탑승 배려 요구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에스컬레이터가 가능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유모차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유모차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노약자조차도 배려받고 있지 못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돼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길게 늘어선 승강기 줄 맨 뒤로 보이는 휠체어 그리고 만석인 승강기를 향해 힘겹게 걸어가는 부상자 등 실제 사회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내문구가 강요가 아니기에 시민들의 배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길게 늘어선 승강기 줄 맨 뒤로을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린다. 길게 늘어선 승강기 줄 맨 뒤로 배려야 할 drank이 나왔다.